반갑습니다. 와이어드 소방학개론 김경덕입니다. 소방학개론은 공부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감기 영역과 정확하게 빠른 풀이가 생명인 대상 영역이 더해진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곤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컴팩트한 김경덕 소방학개론으로 시작하세요. 준비해야 하는 과목은 줄었지만 문제수가 많아지면서 각 과목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정해진 75분 안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다소 높은 화학식과 대상식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식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간단한 원리로 복잡한 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초이론부터 실전대비 문제풀이까지 감기는 간단하게 계산은 명료하게 필요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컴팩트한 소방학개론 저 김경덕과 함께하세요.